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경에 상관없이 모두 거리로 나와 평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YTN 해외 리포터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 눈앞에 현실로 벌어진 전쟁의 참상. 스토클롬 시민들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족과 친척을 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멈춰줄 것을 호소합니다. 침공권가 메일리에 따라서 조용한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로마 시장도 함께한 촛불 집회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캐나다는 시위 열기로 뜨겁습니다.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쟁을 중단하라는 반전 시위에는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지 않는 전쟁의 참상.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